자 이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또 중간중간에 또 여러분들과 또 대화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답답하니까 잠깐 생중계 강의니까 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바로 강의만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 생중계니까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죠 자 우리 유상통 핸드북 보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인터럽트까지 정리를 끝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인터럽트는 굳이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인터럽트는 시스템마다 상당히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터럽트는 컴퓨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자동화 장비들은 다 인터럽트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다양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제가 이전 인터럽트 강좌에서 정리해드린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인터럽트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자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 이전 인터럽트 마지막 문제 풀었을 때 이 문제 좀 이상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막 정신없이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 스튜디오는 문장은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큰 소음은 없을 거고 근데 제가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늦게 들어가서 자 이제 이거 자라서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니까 말씀을 드려야지 어제 제가 새벽에 4시까지 장비 정비하고 들어가서 잠을 얼마 못 잤어요 그리고 나와서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비몽사몽 오늘 제가 점심 먹으러 가는데 잠바를 벗어놓고 어디다 벗어났는지 몰라서 한참 찾았어요 그럴 정도로 정신이 지금 비몽사몽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막 진행하다 버버거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코 빨간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술 먹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뭐가 낫어요 그래서 코 빨간 거니까 음주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전 시간에 이 문제가 정답이 이제 이게 2번이었는데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까지 출제되지는 않아요 이 2번이 왜 틀린 거냐면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이게 왜 틀린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 처리 루틴 서비스 루틴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복귀 주소 이 복귀 주소를 저장하는 것은 초창기 IBM 컴퓨터의 초창기 시절에는 메모리 0번지에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레에서 공부하는 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메모리 0번지에 저장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 컴퓨터는 스택 공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택을 공부할 때 항상 복귀 주소, 서브루틴 호출을 하고 복귀 주소 또는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복귀 주소를 저장할 때 스택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왜냐하면 복귀 인터럽트가 물론 우리는 단일 인터럽트 체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한 번에 하나의 인터럽트만을 처리하는 이러한 것만 우리는 공부해요 그러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인터럽트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인터럽트를 처리하다가도 뭐 더 급한 인터럽트가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럴 경우에는 계속 복귀 주소가 위로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된 대로 하나씩 하나씩 복귀 주소가 거꾸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스택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같이 한 번에 하나의 인터럽트만을 처리하는 기본 시스템의 경우에는 0번지에 저장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처리하고 처리할 수가 있어요 서브루틴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서브루틴을 처리하다가 또 다른 서브루틴을 호출하고 그 서브루틴 안에서 또 다른 서브루틴을 호출하고 그럼 돌아올 때는 거꾸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메모리 0번지나 이런 데 복귀 주소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스택이라고 하는 공간에 복귀 주소를 저장하는데 이 2번은 왜 잘못된 거냐면 여기서 단일 인터럽트 요청 신호선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 체제는 메모리 0번지와 스택까지가 맞아요 그런데 인터럽트 벡터, 벡터 테이블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터럽트 벡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단일 인터럽트 요청 신호체계가 아니라 다중, 고유 인터럽트 요청 밑에 고유 인터럽트 요청이라 했죠 다시 말하면 내 전용선이 있는 거죠 인터럽트 요청선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전용 요청선이 있을 때 내 전용 요청선이 있을 때 그때는 벡터, 인터럽트 벡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복귀 주소를 저장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맞아요 메모리 0번지, 스택, 그 다음에 벡터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단일 인터럽트 요청 신호 체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메모리 0번지와 스택까지만 와야지 맞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고유 인터럽트 요청 신호 체계일 때 벡터를 이용한다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건데 이것도 말을 잘못 만들었죠 왜냐하면 분기하는 명령들이라기보다는 분기 주소라고 했어야 이게 더 정확한 건데 이것도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봤고요 이제 논리게이트와 불대수 쪽 들어가겠습니다 논리게이트와 불대수 여러분들 논리게이트와 불대수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면 오히려 이쪽이 효자 종목이죠 이쪽은 이제 조금 기본적 내용만 알면 답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 않는데 최근 들어서의 출제 경향은 뭐냐면 이제 랜드게이트가 많이 출제됐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니버셜 게이트라고 해서 랜드게이트 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엑소워는 워낙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 기본 논리게이트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익스클러시브 오어 회로나 또는 랜드게이트가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뭐가 이제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엑스노워 게이트가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최근 문제 출제 경향은 이놈이에요 따라서 이놈이 계속 당분간 출제될 확률이 높다 이전에는 거의 등한시했죠? 우리 이쪽은 거의 보지 않았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2018년도부터 엑스노워 게이트가 출제되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회로들 다시 한번 눈여겨봐 두셔야 돼요 알면서도 지금까지 출제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아 보긴 봤는데 그냥 등한시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소홀히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 출제되기 시작했으니까 엑스노워 게이트나 이러한 파트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다른 왜냐하면 이 논리게이트나 부울대수 쪽은 제가 푸는 건 아무 의미 없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물론 풀어드린다 풀어드릴 건데 새로운 문제들을 보기보다는 우리 핸드북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볼게요 사실 이거 자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조차가 없었어요 다음 논리회로 해서 엑스는 1011 우리 핸드북 28페이지고요 2012년도 국회사무처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국회사무처 문제는 항상 또 이제 좀 함정이 파져나오잖아요 여기서 함정은 뭐예요? 낫게이트하고 이건 뭐예요? 버퍼입니다 버퍼 이거를 낫으로 생각해서 잘못 보시면 안 돼요 제가 꼭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는 낫이에요 이거는 낫게이트인데 그런데 이 놈은 이 놈과 이 놈은 낫게이트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이건 버퍼 메모리입니다 지연회로라 그래요 지연회로 다시 말하면 버퍼는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가죠? 0이 들어가면 0을 저장했다가 0을 그대로 출력합니다 0을 그대로 그냥 0 들어간 값 그대로 출력하지 않아요? 잠깐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연회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버퍼에 해당한다 이게 이 문제의 바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Y값이 들어갈 때 이거 이제 가끔 뭐냐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결선이 되어 있을 때는 전기선이 맞물려 있을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점으로 표시해요 물론 안 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 붙어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뿅 건너뛰는 표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선하고 이 선은 붙어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있다라고 하는 표시로 이렇게 볼록하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한번 문제를 대충 보면 오어게이트잖아요 그죠? 자 일단 한번 여기서 출력되는 값을 보면 자 X값은 1011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값이 Y값이 낫을 거쳤다라고 하면 안 되죠? 버퍼를 거쳐서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Y값이 그대로 들어와요 자 오어게이트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1, 0, 1, 1이 되겠네요 그죠? 출력되는 값이 자 그러다 낫게이트를 거치게 되니까 0100으로 바뀌어서 X오어게이트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빨리 푸시면 돼요 자 두 번째 Y값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Y값 그대로 들어오니까 1011 자 버퍼를 거쳐서 그대로 1001이 들어올 거고 X값이 역시 그대로 들어오는데 엔드게이트예요 자 엔드게이트니까 두 값의 엔드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1, 0, 0, 1이 되겠네요 자 이게 왜 그러냐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 X-C오어게이트로 이렇게 두 값이 들어가죠?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0100하고 그 다음에 1001 자 이 두 값을 베타적 논리압 X오어게이트로 연산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르니까 1, 다를 때 1, 같을 때 0, 다르니까 1 자 따라서 1101이 되겠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버퍼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낫게이트가 아니라는 거 이거 정도만 챙겨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은 공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논리회로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 다음 논리회로에서 출력 F의 결과는 자 이 문제는 제가 왜 풀어드리냐면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 문제 나왔는데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이거 풀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따라서 이건 뭐다? 베타적 논리압 패로 낸드게이트로 구현한 베타적 논리압 패로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드모르간의 정리 그 다음에 숄라당만 잘 적용하시면 그러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는 자 A값이 그대로 들어가겠죠? A값 그대로 들어가고 논리곱 그 다음에 낸드게이트니까 크게 발을 씌워요 그런데 하나의 입력값 들어온 게 뭐가 들어오냐면 A, B의 낸드입니다 자 따라서 A와 B의 낸드게이트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자 따라서 이놈의 출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여기 B값 들어오네요 그죠? B값이 들어오는데 위로 들어오는 게 A, B의 낸드게이트니까 A, B의 바가 되겠죠? 자 A, B의 바 결과가 들어왔고 B가 들어왔어요 낸드게이트로 바뀌니까 B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겠죠 자 옆에다 쓸 걸겠네요 그죠? 옆에다가 자 이놈하고 이놈하고 최종적으로 또 낸드게이트로 들어가니까 자 또 똑같이 이놈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보면 A, B의 바의 논리곱의 B의 바가 되죠 자 여기에 논리곱이니까 전체 바가 되겠죠 드모르간 정리만 적용하시면 되죠 그죠? 이거 딱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잘라버리면 뭐로 바뀌어요? 논리합으로 바뀌어요 자 논리합으로 바뀌면서 바의 바는 어떻게 된다? 숄라당 바의 바는 어떻게 된다? 숄라당 자 그러면 뭐밖에 안 남습니까? A, 그 다음에 논리곱 A, B의 바가 남겠죠? 그 다음에 논리합으로 바뀌었고요 자 여기는 A, B의 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논리곱 B가 남겠네요 자 여기서 이놈 같으니까 끌어내도 되겠고요 이 이유는 여러분이 풀어보셔도 되겠죠? 분배 법칙을 하시든지 해서 아니면 드모르간 정리를 적용해서 자르고 분배 법칙하고 풀어내시면 되겠죠 드모르간 정리 적용하면 얘가 뭐가 돼요? A의 바, 논리합, B의 바가 될 것이고 얘도 드모르간 정리하면 A의 바, 논리합, B의 바가 되니까 자 이놈한테 A 가지고 분배 법칙하고 이놈 B 가지고 분배 법칙하면 최종적으로 A와 B의 배타적 논리합 결과가 나오죠 그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시험장에서 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랜드게이트 이렇게 4개를 조합해서 배타적 논리합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암기해두시라고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다음 문제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풀어보실까요? 직접 풀어보세요 자 우리 핸드북에 있는 국가지 2013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비트와이즈 연산, 비트 연산 그러면 한 비트씩 이거 가끔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이 비트와이즈 연산이라는 게 뭐냐 한 비트씩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맨 첫 번째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랜드게이트로 같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자 랜드게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랜드게이트로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맨 처음에 1, 그 다음에 따또라는 입력값 0 자 요 놈 1, 그 다음에 0 결과 나오고 그럼 그 다음에 0 들어가고 그 다음에 0 들어가고 0 들어가고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쭉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그냥 1, 0, 1, 1, 1, 0, 0, 0을 써놓고 그 밑에다 그대로 0, 0, 1, 1, 0, 0, 1, 1을 써놓고 자 그리고 랜드게이트 연산을 뽑아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랜드게이트니까 엔드 먼저 하고 뒤집어 버리면 되겠죠 엔드 해버리면 간단히 나오잖아요 0, 0, 1, 1, 0, 0, 0, 0, 0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 묻지는 않으시겠죠? 그죠? 자 뒤집어 버리면 랜드게어가 됩니다 따라서 1, 1, 0, 0, 1, 1, 1, 1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정답 3번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차이낼 수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자 우리 이제 이런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런 문제를 이제 개리직에서 응용해서 된 거죠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 좀 이따 풀까요? 문제 풀고 가죠 뭐 개리직 문제 먼저 풀죠 이게 개리직 문제일 거예요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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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개리직 문제 그럼 이전 문제랑 똑같잖아요 어차피 비트와이즈 연산인데 XO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 우리 이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이 시험 가기 전에요 제가 거의 거의 똑같은 문제 모의고사에서 풀어드렸어요 문제 내드려서 그러면 이걸 못 푼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이거 틀렸다 말도 안 됩니다 자 직접 풀어보실까요? 그럼 이런 게 이제 응용돼서 또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XO를 XDO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또 디테일하게 여기다 뭔가를 또 추가해서 항상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출 문제들을 또다시 뭔가 좀 응용해서 양념을 좀 섞어서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거죠 2016년도 개리직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항상 이 라이브 특강이나 유파바를 올리면 유튜브에 좋아요 있잖아요 좋아요 좋아요는 많이들 눌러주시는데 싫어요는 맨날 딱 두 개씩 나와요 지금까지 영상도 쪽 올라온 거 보시면 항상 싫어요 두 개입니다 이 싫어요 두 분 누군지 찾아야 되는데 검토를 위해 보류된 메시지는 무슨 욕하셨나? 유수 뭐 삐! 뭐 이런 욕을 하셨나? 왜 보류된 메시지가 나올까요? 자 XO 논리 연산을 수행한 결과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111000이잖아요 그 다음에 10101010이에요 이것을 XO 논리 연산을 수행했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잘 푸시면 우리 이전에 지금 건너뛰던 국회사무처문제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XO 논리회로의 특징이 뭐냐면 이 XO 회로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그죠? 일단 XO는 우리가 컴페어 비교 동작을 수행할 때 XO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A하고 B값이 XO는 예를 들어 0, 0 들어가고 0, 1, 1, 0, 1, 1 들어갔을 때 결과값이 같을 때 그래서 제가 사랑회로라 그랬잖아요 사랑회로 이제는 안 해요 사랑회로라고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민감하기 때문에 괜히 또 이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서 이제는 사랑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좀 적었지만 요즘에는 좀 성소수자분들이 또 많이 좀 늘어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존중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그렇게 안 드렸지만 어쨌든 0, 0 같으면 안 됩니다 11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0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갑일 때 1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력되는 두 갑이 같은 갑이냐 다른 갑이냐를 판단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XO어게이트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해 되셨나요? 따라서 비교를 할 때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잘 보세요 한 갑이 1일 때와 0일 때를 나눠보자고요 지우고 깨끗한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 A, B값이 있는데 A, B값이 있는데 0, 0, 0, 1 1, 0, 1, 1이 있다고 해보면 이것을 이렇게 잘라놓고 봐 보세요 자 그럼 결과값을 볼게요 0 나오죠? 0 나오죠? 1, 1이 나오죠? 그러면 입력값에 대한 결과값이 이렇게 잘랐을 때 다시 말하면 한 입력값이 0인 경우와 한 입력값이 1인 경우를 잘라놓고 한번 보란 말이에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어때요? 한 입력값이 0일 때는 B값이 그대로 나왔죠? B값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한 입력값이 1일 때는 1일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B값값이 나왔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병렬가상기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병렬가감상기 병렬가감상기에서 보수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병렬가감상기 회로도가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됩니다 각 전가상기로 뭐가 하나씩 붙어있어요? 베타적 논리와 회로가 하나씩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M값을 0을 넣느냐 M값을 1을 넣느냐 무슨 소리야 도대체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보수파트를 안 가신 분들은 그냥 그런가보다 하세요 우리 병렬가감상기에서 M값이 들어가고 그 M값이 모두 어디로 들어가요? 모두 베타적 논리와 회로 들어가죠 그리고 B값 입력값이 하나씩 들어가서 베타적 논리와 회로로 묶여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M값을 1을 넣어버리면 M값을 1을 넣어버리면 결과적으로 A-B의 뺄셈 연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A에다가 논리와 회로로 B인데 B가 바가 되어버리고 M값이 1이기 때문에 그 1값이 더해져서 결국 이런 연산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연산이 된다는 이야기는 B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2의 보수값으로 바뀌는 거죠? 음수로 바뀌는 거예요 음수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연산은 A-B의 연산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얘가 말로 떠들어도 그림 안 그려도 머릿속으로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그때 어땠어요? M값이 1이 들어가버리니까 다른 입력값이 보수로 바뀌었잖아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베타적 논리와 회로는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한 입력값이 0이면 다른 입력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M값이 0이 되어버리면 M값이 0이 되어버리면 B값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버려요 전과상기 쪽으로 그러니까 A 더하기 B로 덧셈이 수행되지만 M값이 1이 되어버리면 M값이 1이 되어버리면 B값이 보수로 1의 보수 형태로 바뀌고 거기에다가 M값을 또 플러스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의 보수값이 되어버려서 A-B 뺄셈 연산이 수행된다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이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타적 논리와 회로는 한 입력값이 0일 때는 나머지 입력값이 그대로 출력됩니다 근데 한 입력값이 1로 고정돼 버리면 나머지 입력값이 보수 형태로 바뀐다는 거 이거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고 이전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앞에 1111이네 그럼 이 네비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로 바뀌니까 0101이 되겠죠 다 쓸 필요도 없어요 시험장에서 시간 없는데 저거 언제 또 쓰고 있어요? 그냥 바로 머릿속으로 됐죠? 뒤쪽이 0000이니까 베타적 논리와 회로는 0000이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입력값이 그대로 출력된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1010은 그대로 출력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는 보수값으로 바뀌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AA라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A-B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이 놈은 그대로 A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바로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16진수로 표현을 하라고 했으니까 1, 2, 4, 8이니까 얼마야? 2, 8 더하니까 10 A가 되겠네요 그죠? 1, 2, 4가 되니까 5 자 따라서 정답은 5A가 되겠죠? 정답 1번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셨으면 이제 우리 요전 문제 건너뛰던 거 우리 핸드북 30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이제 바로 답 나오죠 그죠?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수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냐면 X5어게이트인데 A값에 상관없이 연상 결과의 상위 왼쪽 4비트는 A의 상위 4비트의 1의 보수 형태로 반전된다는 거잖아요 보수 형태로 바뀐다는 거고 하위 4비트는 그냥 4비트가 그대로 출력된다는 거 아니에요 상위 4비트는 반전시켜야 되니까 X5어게이트로 들어가야 될 값이 1111이 들어가야 나머지 입력값이 반전된다고 거 아닙니까 뒤쪽의 4비트는 뒤쪽의 4비트는 그대로 출력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출력시키기 위해서는 0000을 입력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제 원리를 아시겠죠? 이게 국가직 2014년도 문제인데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어요? 또 이제 살짝 양념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 거의 똑같이 낸 다음에 이때 예를 들어서 A값을 16진수로 표현해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A값 16진수로 표현해라 그러면 F0가 되는 거죠 정답은? 문제는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새로운 어떠한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기출 문제를 뭔가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베타적 논리 앞에로는 한 입력값이 1로 고정됐을 때 나머지 입력값은 보수값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한 입력값이 0으로 고정돼 버리면 나머지 입력값은 그대로 출력이 돼 버린다는 거 바로 이것을 응용해서 병렬 가감상기에서 덧셈을 할 거냐 아니면 뺄셈을 할 거냐를 하나의 장치로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병렬 가감상기다 이해되셨죠? 이런 정도가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이 정도 문제 풀어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혹시라도 좀 렉이 걸리거나 끊기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따로 지금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장된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 풀었고요 자 이제 우리 섹션 20부터 21, 22 불대수와 불대수 간략화 논리로와 불대수 문제를 그냥 쭉 빠른 속도로 좀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계십니다? 따라하고 계십니까? 아니 너무 또 쉬운가요? 좀 어려운 거를 좀 풀 걸 그랬나요? 자 한숨 좀 돌리고 가죠 주수가 지금 잘 떠들고 있죠 그죠? 몽롱롱롱해서 뭘 떠들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공부하시느라고 조용들 하신가? 하여튼 엑스노우게이트도 다시 한번 보시고 타이밍 차트 같은 문제 또 출제될 수 있어요 타이밍 차트 문제 과거에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뜸했었는데 타이밍 차트 아시죠? 디지털회로 논리회로 들어가면서 출력 결과 찾는 거 이런 형태가 개리직 문제에서 또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출제 예상되는 신유형의 문제들 같이 한번 다뤄보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기초 과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앞뒤 연결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지금 공부를 시작하셔서 진도를 얼마 안 나가신 분들은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중에 보실 때 그때 이제 아 그런 이야기였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김지훈님 직장에서 조용히 몰래 듣고 있어요 제가 조용히 이야기해야 되나요? 배준환 강사님은 다음 라이브 특강 때 배준환 강사님이 한국사 여러분들 특강 진행해 주실 겁니다 앞으로 한국사도 좀 자주 좀 자주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라이브 특강을 좀 많이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하고 도움될 수 있는 강좌들을 많이 좀 드리려고 그래요 배준환 강사님은 다음 라이브 특강 때는 제가 안 주시고 배준환 강사님과 함께 한국사 여러분들 꼭 도움 어떤 강의를 수강하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구성을 하셔서 보실 거니까 많이들 또 시청해 주시고요 계속 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불대수, 불대수 갈략화, 그 다음에 논리에로와 불대수 마지막에 카르노맵까지 다 사실 구분을 해놨지만 구분이 의미가 없죠 다 어차피 연결되는 기초 부분이고 이 놈을 하기 위해서 불대수의 기본 공식들을 배우는 거고 그것을 논리에로로 적용시키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고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편하게 풀자라고 해서 카르노맵을 만들었는데 이놈의 카르노맵이 편하게 간략화를 하자고 만든 건데 거꾸로 보면 더 어렵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강의를 통해서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규칙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카르노맵이 딱 시험장 받아보는 순간 실눈 또 딱 봤는데 카르노맵이 보이더라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싸가 우리를 외치실 겁니다 그러면 불대수나 불대수 간략화 논리에로와 불대수 파트를 볼 건데 우리 핸드북에 역시 최근 문제들이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2017년도에 아시다시피 지방직을 추가 선발을 했는데 지방직 추가 선발 문제에 이 문제가 나왔고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었던 문제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 그 논리에로가 무슨 역할을 수행하느냐 이런 정도를 공부했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무슨 수능형 문제예요 IQ 테스트 문제이기도 합니다 머리만 조금만 굴리면 간단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 그러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장에서 긴장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오겠느냐 출제자는 거의 의도적으로 이거는 좀 틀리라고 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원리만 알면 간단히 풀립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40초, 50초 되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뭔가 내가 보지 않았던 유형의 문제가 풀렸을 때 딱 봤을 때는 어? 논리에로 문제네? 아싸 했는데 딱 보니까 뭔가 전혀 낯선 문제란 말이에요 뭔가 좀 낯설어요 이상한 향기가 막 풍겨집니다 머릿속이 혼미해지기 시작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에이 이거 뭐 쉬운 건데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유형의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과연 이게 쉽게 느껴지겠느냐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상당히 의도적인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를 푸는 거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빨리 머리를 좀 굴려야 돼요 자 ABC와 이진출력 XYZ 이거 Z라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Z가 뭐예요 하시더라 Z, Z, Z 우리는 Z라 그랬어요 마진과 Z 하여튼 XYZ 사이에 실제로 어느 분이 그러셨다니까 Z가 뭐예요 하시길래 저는 이걸 Z를 모르나? 모르고 질문하셨나? 장난으로 하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Z 자 관계가 나타난 것이다 XYZ에 대한 출력함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조건을 줬는데 입력값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ABC값 입력값 3개가 있는데 출력도 이제 X의 결과 Y 또는 Z의 결과를 이렇게 나올 때 출력되는 식을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C가 0일 때 C가 0일 때 X는 0, Y는 0, Z는 0이래요 자 C가 0이 들어가면 첨부 출력 결과가 0이 나온답니다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자 0이 하나가 입력됐는데 오 결과값이 죄다 0이네 물론 무조건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막 복잡한 회로를 썩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 뭔가 엔드랑 연관 있나? 왜냐하면 엔드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1일 때만 1이 출력되니까 하나만 0이어도 결과값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C가 0일 때 출력값이 모두 0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일단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딱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 뭔가 엔드 그러면 ABC값을 가지고 뭔가 엔드 연산을 수행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C가 0이면 예를 들어서 ABC다 ABC다 그러면 0 나오는 거고 당연히 C가 0이니까 AP값이 뭐가 오든 결과는 0이죠 C만 들어가면 예를 들어 AC도 0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C도 0이 될 수 있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물론 다른 논리식을 만들어서 C가 0일 때 XYZ가 0이 나오도록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 엔드 게이트를 딱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BC는 0 AC는 0 BC는 0 아 C만 들어가서 엔드로 연결해 버리면 결과값은 무조건 0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봤더니 1, 2, 3, 4번 봤더니 이거는 일단 될 수 없다는 걸 찾아야 돼 시험장에 근데 이게 눈에 보이겠느냐고 이게 왜? Z는 0이라 했단 말이에요 C가 0일 때 Z는 0이라 그랬는데 Z는 C바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C도 0이고 이때 Z값이 0이 나왔다는데 그런데 Z는 C바다 말이 안 되잖아요 C바는 1인데 Z는 0이고 지금 C바는 1이 돼 버리는데 됐어요? 그러면 일단 시험장에서 얘 두 개를 제껴 버려야 돼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번, 4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무슨 소리 하시는 분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C가 0일 때 C가 0일 때 C가 0일 때 Z값 결과값이 0이 나왔대요 C가 0인데 Z가 0이 나왔다고 해서 1, 2, 3, 4번을 다 봤더니 일단 앞에 X, Y값은 헷갈리잖아 뭐 A, C, B, C A, B, C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근데 봤더니 Z는 C라고 하는 게 있고 Z는 C바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딱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C는 0인데 Z는 0이라 나왔다고 그랬는데 Z는 C바? 말도 안 되네 아 C바 말도 안 되네 욕한 거 아닙니다 따라서 2번, 4번을 제껴야죠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 중에 정답일 건데 Y값은 똑같네요 Y는 B, C 그죠? 이거 따져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Y는 B, C 똑같으니까 따질 필요 없는데 그러면 X값만 따져보면 된단 말이에요 X가 A, C가 맞느냐 아니면 A, B, C가 맞느냐 이걸 따져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두 번째 입력에 대입을 해봐요 일단 B가 0이고 C가 1일 때 뭐라 그랬어요? X는 0이라 했단 말이에요 Y는 따질 필요 없어요 Z도 따질 필요 없고 우리는 이것만 따져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B는 0이고 C가 1인데 X값은 0 나왔대요 근데 그때 만약에 A, C로 연산한다면 보세요 B는 0, C는 0 B가 0입니다 그 다음에 C는 1이에요 그런데 A, C를 한 값이 A, C를 한 값이 결합값이 0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0이 나왔대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B는 안 들어갔어요 A값 알아요? 몰라요 문제에서 A값 안 줬잖아요 A값 몰라요 뭔지 A값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C값이 1이라 했단 말이에요 C를 1을 대입을 해보라고 1을 그러면 A값이 뭔지 모르는데 무조건 결합값이 0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나온다고 해야 돼? A가 나온다고 해야지 A 놀리고 1이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 되셨나요? 아 뭔가 좀 이상한데? 자 그럼 여기다 한번 해보잔단 말이에요 여기다 A, B, C X는 A, B, C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X는 A, B, C 자 지금 여기다 대입해보자고요 B는 0이에요 그 다음에 C는 1입니다 근데 X는 A, B, C 그러면 A, B, C를 한 결과가 A, B, C를 했을 때 출력값이 0이 나오나 보잔단 말이에요 이게 0이 나오는지 아 0 나오네 왜냐하면 B가 들어갔잖아 여기 0이 그러면 A값이 뭐가 오든 C값이 뭐가 오든 논리곱은 무조건 0이니까 아 이건 0이 나오네 그러면 딱 보는 순간 뭔가 아 3번이 정답일 확률이 높겠구나 그럼 마지막에 이제 확인사살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대입했을 때도 만족하는지를 한번 보잔단 말이죠 자 뭐라고 했냐면 B값이 1이고 C값이 1일 때 B가 1이고 C가 1일 때 자 B값이 1이고 C값이 1일 때 X는 A값이 나오는데 X는 A값이 근데 그때 A, B, C 이 놈을 대입해보잔단 말이에요 자 A, B, C 근데 B도 1이고 C도 1이에요 1, 논리곱 1은 그냥 1이니까 결론적으로 A, 논리곱 1 아 A, OK 자 그럼 정답 몇 번? 3번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이 생각이 나겠어요? 이건 IQ 테스트 문제예요 물론 머리 좀 좋으신 분들이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도 계신가? 지금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커밀 통틀어서 이해가 안 됐던 문제예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릴 테니까 왜?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스타일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새로운 유형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런 스타일로 또 응용돼서 출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수험생이라면 이 문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ABC값 ABC값 이렇게 들어왔을 때 XYZ라고 하는 세 개의 논리식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식을 지금 찾으라는 건데 지금 딱 보면 X값과 Y값은 전부 보면 어렵잖아요 막 B바C에 뭐 A바C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Z값을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더라 Z는 C 그 다음에 Z는 C바 이렇게 나뉘더라는 거죠 이것도 C바인가? 그렇죠 아마? 그래서 이것도 문제 실제 C바였을 거예요 그러면 딱 봤을 때 1번 문제를 봤더니 C가 0일 때 Z값을 봤더니 Z는 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C가 0일 때 Z는 0 C가 0이면 입력값이 0이 들어갔는데 결과값 Z가 0이 나왔다는 겁니다 0이 그대로 0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Z하고 C는 같은 값이죠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Z가 C바와 같다는 이야기는 Z결과값이 1이 나와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0이 들어가서 C바가 됐다면 1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어디 갔어요? 0이 나올 수가 없죠 Z가 1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C바였을 거예요 따라서 2번 3번 제낀단 말입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인데 이걸 왜 따지고 있냐고 똑같잖아요 어차피 Y값 B, C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X에 대한 식만 찾아보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X는 A, C라고 그랬고 얘는 X는 A, B, C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는 말이죠 X값 B는 0, C는 1이에요 B가 0이고 C가 1입니다 근데 A, C라고 그랬어요 A, C X값이 그러면 C, 2를 대입해 버리니까 A 곱하기 1이잖아요 A 논리곱 1 다시 써봅니다 C가 1이니까 A 논리곱 1 얼마? A잖아요 A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출력 X는 0이 나왔대요 이상하다? A가 돼야 되는데 따라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근데 똑같은 입력값에 대해서 밑에 3번은 뭐라 했냐면 ABC라 그랬어요 ABC 그러면 A, B, C 과연 0이 나오나 봤더니 C는 1이고 B값이 0이잖아요 아 0이 들어가 버렸네 그럼 A값이 뭐든 상관없이 논리곱이니까 모두 1이어야 되는데 0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따라서 따질 것도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결합값 0 아 따라서 여기서 원하는 아 X 0 나왔네 그러면 벌써 정답 3번 찾았잖아요 근데 더 명확하게 우리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보기까지 들어가 봤더니 B는 1, C는 1이라 그랬어요 B는 1입니다 C는 1이에요 이때 X값이 ABC라 그랬는데 ABC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B1, C1 1 논리곱 1이니까 1이잖아요 결론적으로 A 논리곱 1이 되어버리니까 교합값 A값이 그대로 나오더라 하고 봤더니 아하 따라서 정답은 3번인데 시험장에서 쉽지 않다는 거죠 원리를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께 연습을 시켜 드릴 겁니다 연습을 하고 가도 문제의 유형만 조금만 바뀌면 완전히 새로운 문제로 느껴지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예요 이런 거는 단순한 기가 안 되고 명확한 원리를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 스타일의 문제가 바로 그래요 단순한 기보다는 뭔가 순응형으로 뭔가 사고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세련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목이 막 잠기네 이해되었어요? 저만 떠두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좀 이해가 되셨어야 되는데 네 이해되셨다고요 들으면 끄덕끄덕 됐어요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를 문제를 푸는 적용하는 연습은 나중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연습시켜 드릴 거니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함께 저와 함께 그래서 우리 통쾌한 기출에서까지 딱 끝났을 때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괜찮아요 한 50점, 60점 나온다 괜찮아요 그때부터 이제 저하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나하나 끌어올리는 작업들 여러분들과 남은 기간 동안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시험장 들어가는 순간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최상의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항상 시합 전까지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어서 시합장에 들어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과정에서 점수가 조금 안 나와요 막 절망하고 그러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모의고사 자꾸 질문 주시는데요 아직 모의고사 푸실 시간 아닙니다 모의고사는 때가 되면 제가 하고요 보통 실전원격 모의고사는 20일 전부터 합니다 실전원격 모의고사는 실제 컴퓨터로 여러분이 실제 시험과 같이 시험을 보시는 건데 근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실전원격 모의고사 저희 이전에 모의고사 시행해봐도 나중에 합격하신 분들은 그거 1회 2회 정도 보고 안 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나중에 봤다 실제 모의고사 응시 안 하고 왜냐하면 절망감을 자꾸 느껴서 실전원격 모의고사는 제가 어렵게 일부러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는 거죠 근데 좌절하지 않고 더 실망할까 봐 차라리 문제를 나중에 보기로 하고 계속 공부하셨다 그래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를 응시는 못하고 그냥 풀어보고 강의만 모르는 문제만 보셨다 그러는데 그것처럼 그 실전원격 모의고사분은 20일 전까지도 완벽하지 않아서 점수가 안 나왔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근데 그 기간 동안 그걸 채워서 점수를 끌어올린 물론 운도 따르셨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항상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모의고사 푸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지금은 계속적으로 무한반복을 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모하면 안 돼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 출제된 것들 그거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어떻게 다 대비해요 컴퓨터 일반 여러분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컴퓨터와 관련된 거면 죄다 컴퓨터 일반인데 뭐가 어떻게 출제되었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죽어라 공부해놓고 안 나오면 헛 공부하는 건데 차라리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기존 문제들을 절대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도록 특히나 컴퓨터 일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80점만 맞으면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풀어내려고 자꾸 범위를 넓히고 이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또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계시다 보니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 주 타겟은 제가 됩니다 유수가 뭔가 뭐 나왔냐 항상 그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두렵죠 시험 전에는 엄청난 그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것도 해드려야 되나 이것도 또 해드려야 되나 이것도 혹시 또 나오지 않을까 많아요 그거를 마지막에 쳐내는 게 참 어려워요 혹시라도 나올까 봐 하지만 쳐내야죠 쳐내고 범위 줄여서 나올 수 있는 파트를 최대한 더 연습을 시켜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 나올 부분들은 과감히 쳐내는 건데 여러분들 자꾸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범위를 넓히면 한도 끝도 없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모의고사 풀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난 정말 실력 탄탄해 하시는 분들은 자꾸 문제 풀면서 실력을 탄탄히 다져나가고 싶겠지만 조금 참으세요 그리고 시험 한 두 달 정도 전부터 그때부터 모의고사 하셔도 충분합니다 한 달 전부터 하셔도 충분해요 모의고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간 관리 그리고 문제 푸는 연습 이걸 해보는 거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 문제와 기출 문제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시험이든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목 터지기에 말씀드리자면 계속 반복드리잖아요 귀에 막 닦지 앉았겠다 그죠?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출 문제를 절대 등한지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계속 반복하시라 그리고 때가 되면 모의고사든 뭐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거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빠르게 빠르게 따라오세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제가 쭉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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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셔서 통쾌한 기출 해설까지 빨리 마치시길 바래요 오케이 다음 문제 봅니다 자 이것도 역시 2018년도 국가직 문제에서 새롭게 출제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던 엑스노어 연산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 몇 년간은 낸드게이트로 많이 읽어먹었죠 사굴구려 먹듯이 계속 낸드게이트 가지고 많이 읽어먹고 그 정도 중요해요 낸드게이트는 그렇지만 이제는 더 낼 만한 게 없고 수험생들이 다 준비하고 온단 말이에요 뭔가 좀 더 쇼킹한 문제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냈던 부분을 낸단 말이죠 바로 그게 이제 엑스노어 게이트가 드디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면서 물론 이제 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 논리식 전개 과정으로 해서 쭉 풀어드렸지만 이거를 시험장에서 그렇게 푼다면 정말 무모한 짓이에요 이거는 시험장에서 1분 사이에 여러분들 그 엑스노어 게이트 중간에 그 바뀌는 그것까지 여러분들 해서 과연 푸실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이거 물론 출력값 1되는 경우를 찾아서 출력값 1되는 경우를 찾았잖아요 그렇죠? 최소항식을 찾아요 자 그때 입력값 000 그러면 A바, B바, C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A바, B,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뭐예요? 그래서 A, B바, C 그 다음에 A, B, C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카르노메 그려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이제 간략화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과정이 쉬워요? 근데 시험장에서 절대 그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하면 된다? 대입하는 게 빨라요 대입하면 이거를 뭐를 불대수식으로 풀려고 그러고 카르노메 갖고 풀려고 그래요 빨리 통박이라고 그러잖아요 통박 그냥 통박으로 빨리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보세요 Y는 이거 A논리곱 B예요 A논리곱 B, 베타적 논리합 실행입니다 이 결과값과 C와 베타적 논리합을 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A논리곱 B를 먼저 해보세요 입력값 하나 해보자고 AB AB 00 그러면 A논리곱 B의 결과가 0 나오겠죠 그러면 그 결과값과 C와의 베타적 논리합 0 나왔고 C와의 베타적 논리합 같은 놈이니까 결과값 얼마? 0 나와야 되는데 1 나왔다네 따라서 안 되겠죠 바로 이렇게 제껴버리는 거예요 바로 됐어요? 오케이 1번 아니다 찾았어요 2번 A 베타적 논리합 B 그 다음에 X논리곱 C랍니다 이 결과값이 그럼 A 베타적 논리합 B를 해봐요 하나 해볼까요? 뭐냐 찾아보는 거예요 0 0 0 0 베타적 논리합 하면 같은 값이니까 0 이 값하고 이 놈하고 X논리곱입니다 그럼 X5호를 하고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X5호를 먼저 하고 그런 값을 나트로 뒤집어버리면 X노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0 0으로 X5하면 같은 값이니까 0이 나올 건데 0을 뒤집으니까 1 오케이 오 이거 맞네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없죠 뭔가 좀 다른 경우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Xab 값이 다른 0 1을 해볼까? 자 AB 0 1 이거 가지고 베타적 논리합을 했더니 서로 다른 값이니까 1이 나왔어요 자 1과 0을 먼저 베타적 논리합을 해보면 1 0 서로 다른 값이니까 1이 나오는데 나트로 뒤집어버리니까 X노니까 오 0 오 나오네? 왠지 2번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혹시 모르니까 빠르게 또 한번 해봐야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1 1인 경우 해보자 자 1 1 베타적 논리합 1 1 똑같은 값이니까 0 나와요 자 0과 0의 베타적 논리합을 하면 같은 값이니까 0이 나오는데 뒤집으니까 오 오 오 오 오 기뻐요 더 볼 것도 없죠 2번이에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3, 4번 해보는 거죠 자 3번 해볼까요? 자 A 베타적 논리합 B예요 베타적 논리합 C입니다 그러면 A 베타적 논리합 B 0 0으로 베타적 논리합 하니까 같은 값 0 그러면 0하고 또 0하고 같은 값이니까 교역값 0 나와야 되는데 1 오 아니네 3번 틀렸고 자 A X노어 B X노어 C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해보죠 몇 첫 번째 거 해볼까요? 자 이거 베타적 논리합 결과 하니까 얼마? 0이죠 근데 X노어니까 0이 1로 바뀌죠 1과 0으로 베타적 논리합 하니까 서로 다른 값이니까 1이죠 근데 뒤집으니까 0으로 바뀌어서 0이 나와야 되는데 1이니까 틀렸네 아 이것도 아니구나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 바로 나오잖아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 해설에 나온 것처럼 사실 정석으로 이렇게 푸는 거니까 해설은 그렇게 해놨지만 그걸 해석해 놓은 것처럼 해설 달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풀면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몇 개만 대입을 해봐도 충분히 시간 안에 정답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디자인 패턴이나 퍼셉트론 이런 것들 또 최근에 출제가 많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파트들 또 좀 더 깊이 있게 정리를 좀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입해서 빠르게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장 정확하고 자 됐어요 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제 여기까지 한다고 푸는 것 같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어요 불대수 간략화 교재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놓칠 수 있는 부분들만 쭉 한번 체크해 보면서 쭉 한번 정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소가 상태가 좀 메롱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하고 있나요? 실수 안 하고 있나요?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대입? 대입은 뭘까요? 아 대입 수능 대입학력고사 이런 거 생각했네 아유 박은희님 감사합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아 여기 사무실 이전에 오면서 제가 가장 신경 써서 크게 두 배로 늘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오시는 제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 이전을 할 때 제일 먼저 챙기라고 해서 책 사이사이에다가 잘 넣어서 여러분들 합격 포스트잇에 써주신 편지들 다 하나하나 다 잘 포장해서 제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을 이전 사무실의 두 배로 늘려서 지금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그 절반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오늘 옷 괜찮나요? 정장에 이상한 뻘건 와이셔치 이런 거 입지 말고 이런 걸로 넥타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비트율이 낮게 잡다 보니까 야 이제 컴퓨터 입었나 하니까 이런 말도 알아들어요 그죠? 비트율을 낮게 해서 인코딩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무늬가 있는 옷을 입으면 깨져요 이렇게 막 움직이면 영상이 막 깨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워낙 UHD 시대니까 인터넷 강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화질 좋게 나가기 때문에 요즘은 좀 덜 깨져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거 입어도 되는데 이게 습관이 돼서 근데 가장 좋은 건 단색으로 입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집중도 잘 되고 이러면 분산이 돼 버려요 시선 분산되고 그러면 안 돼서 그래서 단색 와이셔츠로 입다 보니까 또 이제 형형색색으로 이상한 색깔을 막 입잖아요 그죠? 벗고 이제 이런 거 입을까요? 그래서 오프라인 특강 나가거나 이럴 때는 그냥 일부러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캐주얼... 이진아님 지금 입으신 옷과 비슷한가요? 오늘 커플티 입었나요? 네 이제 그렇게 입을까요? 저도 근데 이게 좀 시선이 분산되면 좀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오늘은 막 수업하기가 힘들어요 빨리 공고를 정확히 안 내더라도 조금 딜레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든가 뭐 좀 그런 언급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참 사람이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우정사 본부와 지금 비교해보면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2016년도 14년도 뭐 그 이전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들 그리고 매년 똑같은 유언비어들 뭐 계리직 시험은 없어진다 뽑지 않는다 매년 시험 끝나면 이제 요번 시험 끝나면 또 그럴 거예요 이례적으로 2년 연속 뽑았기 때문에 당분간 계리직 시험은 또 안 뽑을 거라고 또 이제 뭐 카페에서 계속 한동안 또 그러면서 또 유언비어들 돌겠죠 하지만 매번 시험은 계속 시행돼 왔고 하여튼 이번에는 그래도 그래도 고맙게도 사전공지도 해주고 편집도 이쁘게 해서 우금교재도 미리 발표해주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하나씩 좀 자리를 잡는 과정이니까 너무 좀 답답하시더라도 뭐라고 막 하지 말고 그 저도 자주 통화합니다만 수험생인 척하고 통화하죠 굉장히 어리숙하게 여보세요 저기요 이런 통화를 하는데 그 뭐야 그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계속 그 전화 받는데 그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죠 네 저 수험생인 척하고 해야죠 저 별의별인데 다 해봐요 뭐 그 공무원 시험 담당하는 행정관한테도 전화하고요 우정사업본부 우정노조 또 우정사업보부 각 지역부 우정청 혹시라도 조그만한 정보 있을까봐 다 전해보고 우정교육원에도 전화해보고 막 여기저기 다 해봅니다 아마 계속 한 분이 받으시는 분은 제 목소리 알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막 이상하게 어리숙하게 막 하고 네 정말 여기저기 또 인맥도 동원하고요 하여튼 뭐 최대한 빠르게 정보 알려드리려고 2016년도 때는 16년도 시험 보신 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보름 전에 제가 시험일까지 정확히 알려드렸잖아요 수강생 분들한테만 미리 알고 계시라고 절대 외부 노출 하지 말고 미리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우리 수강생 분들은 이미 2주 전부터 시험일 다 알고 계셨죠 이전에 면접특강 할 땐가 면접특강 할 땐가 뭔가 제가 이렇게 통화하다가 제 전화번호를 그냥 이야기를 해버려서 노출이 되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녹화 중이라는 걸 생각지도 안하고 그랬던 적은 뭐 있었는데 아 유상욱님 그때 전화번호 들으셨구나 유출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오늘은 좀 바람은 불어도 오랜만에 이게 우중충한 날씨라서 그런지 기분도 굉장히 축체주고 그랬는데 오늘은 점입시간 아까 잠깐 나와보니까 그래도 파란 하늘을 본다는 게 오늘은 좀 기분이 좀 그래도 맑은 하늘이네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평정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우준모 카페는 제가 정보 듣기로는 어디 이제 보통 뭐 업체들에서 샀나 봐요 인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냥 여러분들의 정보 교류를 위한 카페는 이제 아닙니다 거기 이제 어디 인수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괜히 그런데 그 알바들이 퍼치는 유언변화 이런 거 괜히 그런 거에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직하게 공부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페에 자주 들락거리시면 불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매년 불문율이에요 거기서 막 계속 물론 예외는 있어요 항상 거기서 뭐 활동하신 분들 중에 붙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극히 드물어요 극히 아주 극히 그래서 절대 끊어버리시고 카페 들어가지 마시고 우직하게 하던 대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발 좀 기도하고 있어요 많이 뽑아달라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뽑아야 언제 시험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봐야 뭐 몇 개월 차이겠어요 한두 달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많이 뽑아달라 제발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많이 좀 뽑아주세요 일자리 창출 위해서 한 막 천 명 뽑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당연히 올려드리죠 4월에 국가직 지방직 시험 있으면 시험 전인데 당연히 풀어드려야죠 그건 당연합니다 시험 전에 시행되는 모든 문제들은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나 이런 특강으로 다 올려드리고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풀어드리면 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무실 이전되는 과정에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일일이 말씀드리기 힘든 막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좀 있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막 그랬던 막 계약이 또 번복되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벌써 몇 개월이에요 4개월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스튜디오 마지막 제 방도 이제 깔끔하게 제가 어제 새벽 4시까지 다 치우고 그리고 이제 깔끔히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온리 온리 개리직만을 위해서 다른 아무 업무도 안 할 겁니다 이제 당분간 다 맡기고 저는 이제 오직 개리직만 계속 이제 올인해서 할 거기 때문에 시험장 가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 2018년도 때도 했었는데 이제 100일 되면 100일 수험일기를 이번에는 아주 좀 더 디테일하게 매일매일 제가 출퇴근 시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뭘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여러분들 100일 일기를 쓸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도 같이 100일 일기 쓰시면서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보는 거죠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럴 때가 중요해요 막상 공고나고 그러면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가 중요해요 이럴 때 괜히 불안해하시거나 괜히 쓸데없는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평정심 갖고 쭉 공부하세요 오케이 자 또 좀 진행을 할게요 아 논리식 간략한 문제가 나왔어요 논리식 간략한 문제가 나오면 일단 머릿속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불대수식으로 풀 거냐 아니면 아니면 불대수식으로 간략할 거냐 카르노맵을 이용할 거냐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거냐를 여러분이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변수의 개수가 같다면 지금 여기 3변수잖아요 오랜만에 또 펴 냈으니까 헷갈리네 3변수잖아요 ABC 3변수죠 ABC 3변수에요 여기도 물론 여기도 물론 나뉘어져 있지만 얘를 쭉 전개를 해보면 전개를 해보면 2변수 또는 3변수 2변수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분배법칙 해가지고 쭉 전개해보면 AC, AA, BC, BA 해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3변수화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카르노맵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져버리잖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빠르게 이런 식으로 불대수 전개식으로 푸는 게 그러나 나는 카르노맵으로 풀고 싶다 할 때는 3변수식으로 만들어서 카르노맵을 푸시는 게 좋아요 3변수식을 만드는 거 항상 말씀드렸는데 질문들 가끔 많이 하시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항을 첨가해서 문제 푸는 거 여러분들 공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 풀이 단계와서는 어떻게 응용되는 거예요? 카르노맵을 그리기 위한 3변수식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 3변수인데 한 항만 AP가 있더라 한 항만 한 항만 AP가 있더라 그러면 얘를 3변수로 만들기 위해서 C를 추가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그냥 C를 추가해버리면 생뚱맞은 걸 막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죠 원래 식이 변질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C를 어떻게 해요? C 플러스 C바를 이렇게 추가해 준단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BC가 되고 ABC가 되고 논리압 ABC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고수들은 이렇게 안 하죠 그냥 3변수로 만든다 그러면 카르노맵을 그릴 때 AP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3변수로 만들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10, 11, 1 바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죠 AP라는 거는 1이잖아요 1 A값 1, B값 1이잖아요 C값은 뭔지 모르니까 0, 1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어요? 아 이때 바로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해서 전개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결국 카르노맵을 그리려면 얘를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잖아요 ABC니까 111, ABC바가 110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언제 이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값 하나인데 얘를 3변수식을 만들어야 돼요 BC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B를 추가하기 위해서 B플러스 B바 왜냐하면 얘가 1이니까 곱해져도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그 다음에 C를 추가하기 위해서 C플러스 C바 C플러스 C바도 1이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1을 곱해도 그냥 A니까 얘를 추가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함추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버리면 3변수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A인데 이걸로 카르노맵 그리기 하고 싶다 그러면 A만 1로 고정된 거 아닙니까? BC값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1로 고정해놓은 다음에 BC값 B0, C0인 경우 B0, C1인 경우 B1, C0인 경우 B1, C1인 경우 이렇게 넣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A, B바, C바 A, B바, C A, B, C바 A, B, C 결국 얘 전개하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나요? 따라서 얘를 카르노맵으로 풀고 싶은데 항이 있는데 항이라고 하는 건 논리압으로 연결되 이게 하나의 항이라 그랬잖아요 얘도 ABC가 있고 얘도 ABC가 있는데 얘만 A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를 3변수식으로 만들어줄 때 굳이 이런 과정 거치지 말고 얘가 A가 있다면 바로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카르노맵 그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령이죠 이런 것들을 내공을 문제풀이 과정에서 연습하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익히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따라서 이거 과정은 안 풀어둬도 알겠죠? 전개한 다음에 A로 묶어버리면 쭉 돼버리니까 이 과정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안 되죠 우리 논리합으로 연결될 때는 빵 또는 우유 또는 짜장면 또는 짬뽕 또는 피자 사줄게 했는데 빵 하나 사주면 끝이에요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만 약속을 지켜도 무조건 약속을 지킨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가 무조건 1이 돼버린다 따라서 A논리 1이 되고 A 플러스 BC가 된다 따라서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 다시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따로 여기서 알려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는 거죠 이거를 제가 풀어드리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런 경우는 카르노메브를 풀어도 별로 묶이지도 않겠다 카르노메브를 해서 한번 해보시든 아니면 이런 거는 바로 그냥 묶어줘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있을 때 A, B, C가 있고 A, B, C가 있는데 딱 보니까 B, C를 가지고 묶어버리면 A, A, B, C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정도는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패턴 이거를 그냥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여기는 보세요 A, B, C, 논리압 A, A, B, C가 있잖아요 딱 보면 이게 시험장에서 잘 눈에 안 보여서 문제지만 딱 보니까 B, B, C A, A, B, C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A, B니까 A 플러스 A, B, A, B 전체 집합 1이 돼서 없어지는구나 결과적으로 B, B, C만 남는구나 바로 그냥 머릿속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이거를 또 저기에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냥 A, A바, A, 논리압 A바 1 없어지고 B, B, C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문제 풀다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매번 따라서 그러한 규칙들을 자꾸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익혀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요 자 부울대수식 A, B, C와 진리값이 다른 거 골라라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쭉 묶어서 풀어보시면은 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 하나 고르는 거니까 쭉 논리압 풀어보면 되고요 질문이 많은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2018년도 개리직 문제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2018년도 개리직 문제 이거를 뭐 틀리겠어요 이거 확대가 되든가 확대 되는구나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개리직 문제니까 보고 갈까요 불대수에 대한 최소화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럼 하나하나 보면 집합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풀려고 하지 마시고 A 교집합 A합 집합 B잖아요 A하고 집합 바꿔보세요 금방 나와요 머릿속 보여요 A 교집합 A 합집합 B 아닙니까 A하고 B하고 합친 거와 A와의 교집합이니까 당연히 A 그냥 뭐 식 안 해도 집합으로 생각해도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 되겠고 자 이것도 이것도 바로 전개하면 되겠죠 A 논리압 A바 B 전개하면 A 논리압 A바 없어지는구나 바로 그냥 암산으로 돼야 돼요 1 돼버린다는 거 자 따라서 전개하면 A 논리압 A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 논리압 B가 되니까 자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아 A 논리압 B가 나오는구나 그쵸? 바로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놈 전개해보면 A A바 공집합이 되겠네요 A 교집합 A의 여집합 자 A 교집합 A의 여집합이니까 공집합 나오겠죠 자 따라서 나오는 건 A B밖에 없더라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풀어버리면 4번 정답입니까? 따라서 4번은 뭐예요? 이거 딱 묶어보면 나오잖아요 A로 묶어보면 B 플러스 B바 1 돼버리니까 A만 남겠네 자 따라서 A 논리압 A바 B A 논리압 A바 B랑 같잖아요 얘랑 같으면 A 플러스 B가 나와야 되는데 A 아하 4번이 틀렸네 이게 게리직 문제야 2018년도 그러니까 이런 정도 문제들을 이런 것들을 실수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퍼셉트론 문제 아까도만 하지만 물론 디자인 패턴이나 퍼셉트론은 이제 퍼셉트론 벌써 두 번 출제됐죠 그죠? 두세 번 출제가 됐어요 디자인 패턴 문제도 최근에 몇 문제 출제가 됐는데 디자인 패턴은 너무 많아요 종류가 그걸 참 외운다는 게 디자인 패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참 의도적으로 틀라라라고 내는 문제로밖에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는 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돌발 문제로 나왔을 때 그거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실수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연습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2018년도 시험 보셨던 분들 게리직 문제 나왔던 거고 설마 이 문제를 틀리지는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에 대해 하면 또 멈춰 있니 이게 뭔가 렉걸리는 이유를 우리 쪽 문제인지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되겠고요 논리로와 불대수 쪽이요 논리로를 가지고 불대수를 고르는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되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우리 공부한 대로 문제 풀어내시면 됩니다 식을 일단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낫게이트잖아요 멘드게이트고 엔드게이트니까 논리식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간략화를 수행해야 되겠죠 어그로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어그로 말의 어원이 뭐예요 소방직도 많이 증원이 되고 개래직도 좀 증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뭔가 좀 잘 될 수 있겠죠 벌써 한 시간 반이 됐네 또 문제 몇 개 또 빨리 풀어보고 갈게요 자 어쨌든 또 라이브 특강은 또 공부하자고 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또 대화에만 집중하면 안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볼 식으로 A, B에 C가 들어갔네요 A와 C의 낸드인데 C가 바가 씌워져서 들어갔고 아 드물어간 정리 적용되겠구나 딱 머릿속에 그려지죠 자 그 다음에 논리압으로 들어갔어요 논리압으로 지금 이 값은 B, C값이 들어갔네요 자 제가 하는 것처럼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딱 그려지잖아요 딱 잘려지면은 아 드물어간 정리 C에 바에 바 숄라당 돼버릴 거고 그러면 A바만 남겠죠 그 다음에 논리압으로 바뀌죠 논리곱이 주의하셔야 돼요 알면서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냥 숄라당 되는 거에 좋아가지고 그냥 A 논리곱 C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면서도 실수하는 거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자 논리압 B, C가 되겠죠 자 뭐 가로로 제가 첫 색깔이지만 가로 어차피 논리압 논리압이니까 가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C가 공통적으로 있네요 C를 묶어버리니까 여기는 1이 남죠 이것도 왜 1 남냐 그러면 안 돼요 보라스 B가 된다 따라서 전체 집합 1이 되어버리니까 C만 남죠? 자 따라서 A바 논리압 C A바 논리압 C 이렇게 남네요 근데 이게 없어요 답에 이게 없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 거꾸로 드모르한 정리를 적용해야 하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거꾸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온 거는 A바 논리압 C 여기까지 구했잖아요 근데 여기 없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 놈이죠 왜냐면은 자 A바 논리압 C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A바 C의 바 이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네 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바로 표현을 한번 보세요 A바 논리압 C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A의 바의 논리곱으로 바꾸고 논리압을 논리곱으로 바꾸고 C 여기다 바 날 씌워져버리란 말이죠 아 그러면 아니죠 A가 빠지고 C의 바가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잘리잖아요 C의 바에 바 숄라당 돼버리고 A바만 남으니까 이놈을 이렇게도 만드는 방법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이한 거니까 이 문제는 총 과정 중에서 이 부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놈을 찾는 여기서 이 놈을 찾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드모르간 정리로 이건 잘하신단 말이에요 A의 논리압, B의 전체 바다 그러면 A의 바, B의 바로 쪼개지면서 논리압이 논리곱으로 바뀌어 또는 A의 논리곱, B의 전체 바는 드모르간 정리로 A의 바, 논리압으로 바뀌면서 B의 바가 된다는 이거는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여기서 이것만 문제에서 계속 풀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문제가 응용되어 나오잖아요 이걸 못 찾아요 눈에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경우를 하나로 묶을 때는 논리압이 논리곱으로 바뀌면서 붙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 다시 A바, 논리곱, B바는 논리곱이 논리압으로 바뀌면서 붙여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 거꾸로 가는 과정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정도 눈여겨봐 두시라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걸 또 시험장에서 낸드게이트니까 XY에 바에 바 들어가서 또 곱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뭐예요 유니버셜 게이트잖아요 그죠 자 낸드게이트로 구현한 엔드외로 유니버셜 게이트 엔드게이트입니다 이 과정으로 이렇게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유니버셜 게이트는 최근에 새롭게 출제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낸드게이트 자 따라서 이 파트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꼭 챙겨보시길 바래요 자 2012년도 계리직 문제가 이 문제였죠 그죠 이 문제 논리식을 간략한 논리로가 뭐냐 한 번 잠깐 풀어보시죠 풀어보시고 끝낼까요 자 한 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계리직 문제가 이런 정도 문제 풀면 여러분들 또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충실하게 풀 줄 알면 이런 문제들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자 요거를 봐야 돼요 요거를 저 요 부분을 자 요 부분 요거를 먼저 떼어서 한 번 보세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꾸로가 문제가 나오면 헷갈려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나마 강조를 해서 자 맨 처음 컴퓨터로 공부하실 때는 이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A 논리압 예를 들어서 B 예를 들어 논리곱 C 요렇게 됐을 때 이게 전개되는 이게 분배법칙이 적용되는 게 상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존 수학의 틀을 깨는 집합에서 나온 원리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칸토르라고 하는 집합을 창시한 수학자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과거에 수식에서는 우리가 함수식에서는 이러한 분배법칙이 적용이 안 됐지만 집합이라고 하는 논리식에서는 이게 합집합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뭐예요 A 합집합 B 교집합 C인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 다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랑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게 A 합집합 B 교집합에 A 합집합 C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봐라 이게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칸토르가 굉장히 미움을 받았다고 기존에 오랜 수천 년 이어져온 그 수학의 어떠한 공식을 깨는 절대 수학에서는 이러한 공식 분배법칙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이걸 집합이라고 하는 생뚱맞은 어디서 수학 같지도 않은 숫자로 떨어지지도 않고요 집합 어떤 모임이네 어째네 참이네 거짓을 따지고 이상한 걸 갖다가 수학에다 갖다 집어넣고 이걸 수학이라 그러니 얼마나 기존 수학자들이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칸토르는 외롭게 외롭게 자기 모순에 빠졌어요 결국은 집합은 크기가 있다라 했잖아요 집합은 크기 크기가 있잖아요 집합은 그래서 집합은 항상 우리 공부할 때 옛날에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포항관계 또는 속한다 원소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포항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집합은 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더 큰지 뭐가 더 큰 집합이냐 남자의 집합 사람의 집합 사람이 더 큰 집합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무한 집합의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고 딴지를 걸었단 말이에요 수학자들이 야 그러면 집합은 크기가 있다며 무한 집합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무한이라는 게 크기가 어떻게 있어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해 그래서 칸토르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자기 모순에 빠져서 막 방황하다가 이렇게 죽어갔다구요 어쨌든 이게 처음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2단계가 되면 뭐냐면 분배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A 논리압 B C다 그러면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된다고요 그래서 A 논리압 B의 논리곱 A 논리압 C로 분배 법칙이 된다고요 이제 2단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 열심히 여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꾸로 지금 이 문제처럼 따라서 이 형태를 거꾸로 A 논리압이라고 하는 놈이 공통되니까 요 놈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잘하잖아요 A B 논리압 A C다 그러면 어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A로 묶어서 B C 플러스 C 이거는 잘해 그쵸? 왜? 그냥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죽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봐도 그냥 눈 감고도 해 이거는 근데 문제는 이거 묶어낸다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묶어낸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여기서 A 논리압을 묶어낼 수 있단 말이죠 A 논리압을 묶어내버리게 되면 B만 남고 놀리고 B바가 남잖아요 됐나요? 얘를 다시 전개하면 이 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개해놓고 나니까 B 교집합, B 여집합, 공집합 없어지네? 자 따라서 A 논리압만 남죠? 자 따라서 A 논리압 A 파 논리압 B 자 요거 이제 분배업칙에서 아까 많이 풀었던 거니까 A 논리압 A 1 될 거고 A 논리압 B 아 A 논리압 B가 되겠죠 안 풀어도 되죠? 그죠? 눈으로 되죠? A 논리압 A A 봐 A 앞 집합, A 여집합 전체 집합 1이 되고 그 다음에 A 논리압 B 자 따라서 1 곱하나마하니까 없어지니까 A 논리압 B OR가 되니까 정답은 1번 OR 게이트가 되더라 자 요렇게 해서 정답 1번 맞죠? 그죠? A? A 논리압 B예요? 아아 제가 뭐 실수했어요? 아까 하여튼 실수했더라도 여러분이 푸세요 뭐 제가 비몽사몽으로 하고 있는 거라 더 안 해드려도 되겠죠? 아유수 저것도 틀려 하지 마시고 막 떠들면서 비몽사몽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자 중요한 건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건데 어디서 틀렸어요? 아까 하다가 자 어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게 그 공시생들이 가장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고득점에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너무 고득점에 욕심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최신 유형 문제에 이상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까지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떠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새로운 걸 공부해야지 뭔가 불안하지 않고 막 새로운 내용들을 더 공부해서 그것까지 맞출 것처럼 막 공부를 해야 뭐 내가 완전한 준비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 문제들은 내가 공부한 범위에서 나와주면 좋지만 너무 범위 넓고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고 비효율적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효율적으로 합격하는 것은 대부분 80점대에서 80점 이제 뭐 높더라도 80점대 중후반 점수의 커트라인이 형성된다면 그런 문제를 포기하더라도 효율적인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유수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이 연습들을 정확하게 하고 그것들은 전부 기출 문제가 반복된다 분명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 문제도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최근 국가직 2017년도 지방직 추가 시험이나 최근 국가직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점만 나오면 정말 잘 맞는 거예요 70점만 나와도 기존 지금 실력 지금 실력에 한 60점 정도 나오더라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거 60점 정도 나오면 잘하신 거예요 왜? 그 어려운 문제를 60점 맞았다는 이야기는 계리직 시험 문제 앞으로 남은 기간 적어도 90일 100일은 남았잖아요 그렇죠? 내일 당장 공고 난다고 해도 3개월 뒤에 볼 거니까 무조건 국가 공무원 시험은 3개월 이전에 90일 이전에 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일 당장 공고 나도 90일은 남은 거니까 적어도 100일 이상은 충분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그것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것을 저와 함께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이지 지금 단계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불안해한다거나 지금 단계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너무 집중해서 풀려고 한다거나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충실히 충실히 여러분들 유쾌한 상쾌한 통쾌한 단교안성 강자 또는 다른 강자 들으시는 분들 그 정교 이론부터 어떤 기출 해설까지 그 과정까지 완벽하게 하시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시라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모의고사는 정말 막판에 일주일 남겨놓고 해도 돼 일주일 남겨놓고 일주일 남겨놓고 시간 배분하는 거 좀 문제 조금 더 푸는 거 이런 연습만 조금만 더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기출 문제 아 몇 번을 기출 문제 정말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라고요 강의만 주구장창 듣지 말고 끝났으면 빨리 여러분 독학으로 이제 강의 들었던 내용들 가지고 다시 부족한 부분 강의 또 찾아보가면서 독학하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 나가시면서 아는 것들을 이제 줄여 나가시면서 모르는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점차 점차 범위를 줄이시라고요 그러면 회독하는 속도도 빨라져버리고 10회독 이상 됐을 때 정말 구멍 나는 부분은 줄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이든 어느 직렬이든 어느 과목이든 공무원 시험은 기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만 있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바보같이 모의고사 문제 이상한 문제 돌발 문제 어려운 문제 풀려고 대두부한 적이 있으면 정말 무모한 짓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굉장히 힘드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안타까워하고 동정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냉정해져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 좀 마음 상하시더라도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혼돈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수험생 마음으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야지 저도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똑같이 제가 2010년 시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리직 강의를 해오고 대부분의 개리직 합격자분들 우리 유상통 강의 수강하셨지 않습니까 합격자분들 대부분이 지금 단계 여러분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고 매년 불안해하지 마시라 마지막까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시전업격 모의고사 20일 전 시행될 때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위로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점수 안 놔도 된다 아직 20일 남았으니까 그 20일 동안 충분히 10점 끌어올릴 수 있다 힘내시라 정말로 그런 거예요 마지막 정말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충분히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 그때까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완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평정심을 갖고 제발 좀 많이 좀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이 좀 선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거에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계속 지금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반복 학습을 진행하시라는 걸 거듭 당부드려요 그런 상태에서 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강좌 새로운 교재들과 함께 이제 문제 푸는 연습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채워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전 16년도, 18년도 때는 워낙 이전 개리직 시험 문제가 생뚱맞은 문제도 많이 나오고 어렵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어렵게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갭이 너무 컸어요 기출 문제까지 다 끝났는데 문제 푸는 연습이 없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모의고사로 어려운 문제의 매직적 모의고사가 어렵거든요 문제를 막 풀어내니까 자신감도 상실하고 이게 너무 갭이 커요 그런 상태에서 2018년도 시험 갑자기 쉽게 나와버리니까 거꾸로 이걸 안 하고 그냥 여기서만 공부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얻는 이런 희귀현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단계 단계별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문제 푸는 것들 쉬운 문제부터 중간 단위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 단계별로 문제를 풀면서 문제 푸는 적응력을 키우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실전원격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조바심 갖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점수 안 나온다고 해서 전혀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대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탄하게 기초 문제를 중심으로 기본기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준비하다 어제도 아침에도 나와서 너무 졸려서 막 하다가 졸다가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무성의하게 강의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PDF 파일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나름 그래도 어쨌든 좀 졸린 상태에서도 큰 질 수는 안 하고 열심히 진행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하여튼 다 다음 주는 한 주 이제 우리 공복 상태에서 열심히 강의해 주시는 배통쌤과 한국사 내용을 뭘로 하실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결정이 되면 미리 사전공지나 배너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배통쌤의 또 재미있는 한국사 강의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시험이 다가오면 점차 라이브 특강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늘리고 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힘든 과정 저는 이제 다 마쳤어요 이전 다 마치고 이제 정리도 다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갈 것을 약속드리고 답변 드리는 거 다 한꺼번에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제가 빠르게 계속 앉아서 이제 답변 작업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거나 하시면 답변 드리겠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시험일까지는 절대 밀리지 않도록 하루만 밀려도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루에 막 대여섯 시간씩 답변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사제 말씀 좀 드리면서 자 다음 라이브 특강 때 이제 저는 인사드리겠네요 자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이제 좀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졸리기도 할 거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제 꼭 공고 소식도 있겠죠 그죠? 자 힘들 내시고 힘든 이 시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유상통 라이브 특강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님 사랑합니다죠? 그죠? 사합니다 깜짝 놀랐네 여러분 모두 저도 진심으로 그런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